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또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잡코리아에서 모이 에킹 채용 공고의 두 가지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인더 포레스트라고 하는 회사 그 다음에 하나는 SK 숄더스 채용 공지를 보고 두 개를 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을 잡으면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시기가 10월달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10월이 다가왔고 채용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특히 모이 에킹 쪽 분야입니다. 모이 에킹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사실 한 9월 정도에서 한 11월 정도 이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좀 많이 뽑기는 뽑는데 아무튼 이 시기 때는 이제 성수기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또 이제 대기업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모이 에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도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가 이제 좀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또 이제 1월 정도부터 한 3월 정도까지는 또 다시 이제 비수기가 됩니다. 이 두 시간은 굉장히 춥죠? 그러다 보니까 채용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자 이 말은 즉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공부하셨던 특히 이제 취업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준비를 했다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지금 이 시기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 좀 준비를 하면서 빨리 좀 취업을 좀 이렇게 부담을 좀 덜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재에서 이제 방향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좀 영상을 좀 제작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 그 채용 공고들을 이제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담당 업무들 채용하는 담당 업무들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겠는가 보통 회사에서는 어떤 거를 좀 바라고 있는가 이거를 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회사 두 개 이외에도 다른 회사들 제가 좀 본 거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보통 이제 뭐 웹 아니면 이제 모바일 취약점 진단 이 두 개만 보통 많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하지만 이제 인더포레스트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썼습니다. 그리고 SK 슈더스 같은 경우에도 다른데로 디테일하게 좀 작성을 하게 된 사례예요. 자 그러면 인더포레스트에서 채용하는 그런 사례를 볼 건데 이것도 지금 현재 우대를 한다고 하지만 이제 모이 에킹 경력이 3년 이상인 분 그러니까 이런 공지를 보면은 아 위에 있는 업무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3년차 정도에 좀 적용하는 그런 업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러면 나는 신입인데 이거를 다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아 지금 현재 실무에서는 아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고 있구나.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무기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은 이제 모이 에킹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박스 개념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이제 단어들이 이제 들어가냐면은 웹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진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이죠. 그래서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플러스 이제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회사들들이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향들이 좀 달라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제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도메인 정보 같은 경우나 IP 정보만 이제 제공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오신트 검색들을 하면서 진단을 하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이 에킹은 그냥 블랙박스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버건팅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블랙박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블랙박스가 있으면 뭐 화이트박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냐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섞으면 이제 그리박스라고 하는 것도 있냐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물론 이제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그리박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모이 에킹에서만 사용하는 언어들은 아니고 이게 이제 품질, 에스소프트웨어 품질이나 그런 데에서도 좀 사용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크리스탈 형태의 진단 이런 것들도 있어요. 외국 문서들 보면요. 아무튼 이런 용어들은 외국에서 이제 건너와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전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모이 에킹에서 화이트박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좀 더 정보들을 제공하는 개념들 아니면 이제 뭐 소스코드 진단까지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레이는 뭐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의 그 제한적인 정보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혹시나 이제 면접에서 또 나오는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용어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무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웹이나 이제 모바일 진단 같은 경우는 필수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요.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들 이제 웹이나 모바일 같은 것들을 현재 사용하고 있냐. 그거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온프리미스 환경이나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계속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많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도커 쿠버네틱스라고 하는 그런 컨테이너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대사항으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꾸 이제 회사 실무에서 이제 고객사죠. 고객사 쪽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턴트 입장에서도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은 돼요. 위쪽에서 보시면 이제 IT 영역 쪽에 관련된 것 IoT 스마트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플러스 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하고 또 조합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조금 이제 폐쇄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클라우드 쪽하고 이제 조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IoT나 이런 환경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웹하고 이제 모바일 그런 환경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위쪽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대량의 이제 자원들을 이제 관리하고 뭐 뭐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에 나와 있던 그런 동커 컨테이너 그 다음에 동커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오케스트라 형식의 그런 기술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캡쳐를 해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공부를 꼭 하셔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도 아직도 이제 AWS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AWS를 공부를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이게 제일 정보가 많고 책도 많고 자격증도 많고 여러 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시게 되고요. 물론 이제 우리 공공서비스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기준으로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NHN 클라우드도 사용하고 네이버 클라우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가 조금 점유율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은 돼요. 이거는 이제 후에 AWS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 위에서 플러스 쿠버네틱스까지 공부를 하시면은 EK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공부하시고 난 뒤에 공공기관에서 또 많이 프로젝트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여러분을 우선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상화 환경 기반에서 테스트 환경들을 이제 구성한 기운격기운 방어 테스트 경험들이 있냐 이게 세 개가 이제 엮어지게 되는 거고요. 뭐 더 많이 엮여지면은 네 개 정도 이렇게 엮여졌으면 돼요. 아무튼 이 세 개가 이제 가상화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가상화 보완과 관련된 책들이 지금 이제 조금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제 뭐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뭐 하시면 조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보완과 관련된 정보들은 아직은 많지는 않아요. 책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참고할 수가 있냐면요. SK실더스 지금 현재 SK실더스 채용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써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경력자를 뽑는 이제 이런 담당 업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용어들이 좀 이렇게 쉽게 써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지금 현재 여러 가지들을 이제 진단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SK실더스 입장에서는 현재 공개했던 이 클라우드 보안 같은 가이드 그 다음 IoT 진단 가이드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넥스하고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다른 쪽에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클라우드 관련된 쿠버넥스하고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의 그런 진단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들이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최고의 가이드다라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IoT 진단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정보들이 없어요. 책 같은 것도 거의 없는데 여기 IoT 보안과 진단 가이드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요것을 준비를 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더 범위를 늘리면은 이제 스마트홈 그룹과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스마트홈 같은 경우는 IoT 기기들을 좀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이제 살면서 거기에 관련된 스마트홈들이 점점점점 도입이 되고 있죠. 엘리베이터 제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여러분들이 전자기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계속적으로 연결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뭐 에어컨과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나 그 정도고 나중에는 이제 냉장고 아니면 전자렌지, 가스렌지 이런 여러 가지들도 다 스마트홈 쪽으로 이제 제어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도 이제 보안관제 쪽이나 치매대행 쪽이나 그런 것들이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이제 기반들 다 어느 정도는 다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어떤 업체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 아파트에 들어가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이제 새로운 영역들들이 점점점 이제 보안관제 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쪽이 바로 이제 OT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요 스카다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도 예전에 그 스마트 공장,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고 한 것이 더 이제 좀 이슈가 먼저 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OT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이제 폐쇄적인 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들도 이미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 실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이제 또 선박이라고 하는 이 선박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영역들은 사실 어떤 비즈니스하고 관련된 어떻게 보면 산업의 그런 변화하고 관련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플러스 보안 하시면은 그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최신 트렌드이기 때문에 선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아직은 폐쇄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IT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은 많은 투자들이 현재 투자들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내년, 내후년 가면서 점점점 많은 곳에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라고 한다면 IT 서비스하고 관련된 부분들이나 기존에 있던 물리 보안과 관련된 회사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LG전자 그런 데서도 스마트 공장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알고 있겠죠. 게임 회사나 이런 것들 이런 데도 있는데 지금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시간 동안 기반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만큼 배울 거나 아니면 이제 환경들이 들어가시면은 할 게 많죠. 이미 할 게 많겠지만은 이 선박과 관련된 보안이나 아직은 이제 IT와 관련된 인프라들이 부족한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플러스 기회라고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요. 기회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연봉 수준 같은 경우에도 부족하지 않은 굉장히 굉장히 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조금 더 가지고 계신다면은 OT망이나 이런 OT 보안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방향을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스카다 시스템 같은 거나 OT망 같은 경우는 공부를 어디서 해주시면 되냐. 이것도 이제 IoT는 플러스인 거예요. IoT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여러분들 오신트 검색 서비스 쪽에 보시면은 이제 크리미널 IP 쪽에 제가 많이 설명을 하는데 배너 이스플로어 쪽에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쪽에 보면 IoT하고 그 다음에 이제 ICS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ICS 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프로토컬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모드버스 같은 경우나 지멘스 같은 경우는 이더넷 IP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공급 스카다 시스템 같은 경우도 산업 보안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컬입니다. 조금 폐쇄적인 그런 프로토컬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공장이나 산업 우리가 제어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해킹이나 할 수가 있냐. 이런 관점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토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연결되는 어떤 장비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해 나가시면 이제 인프라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시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보안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이제 공부해 나가야 하는 것이겠죠. 거기에 이제 IoT라고 하는 보안들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그나마 이제 번역된 책 중에서 참고할 만한 것들은 뭐냐면은 이거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저도 강의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 봤던 책인데 2018년도에 이제 나왔어요. 뭐 개정판약 그런 것들은 없는데 그나마 산업제어 시스템 보안이라고 여기 에어컨 출판사에서 그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크게 변한 것이 없거든요. 아직은요. 근데 요것이 저는 이제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준비를 할 때 요 책들 공부하시기 바라고 아까처럼 이제 보안 가이드 쪽에서 요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요것을 조금 특화된 부분들을 공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이제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공통적인 것들 그 다음에 플러스 무기를 만들어내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영역들을 보면은 여기 이제 최근 CV 테스트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최신 취약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스포리트 디비죠. 이스포리트 디비라고 하는 사이트를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특히 요 사이트를 많이 참고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뭐 취약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환경들을 구축을 하고 아래 보시면 이게 뭐 테스트 환경들이나 뭐 이런 것들 구축하는 사람들도 이제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환경들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환경들에서 취약점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공격 코드까지 나오는데 요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뭐 시헌들을 할 수가 있냐 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고객사 쪽에서 사용하는 것 아까 이제 뭐 모드버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찍어볼까요? 실제 이제 스카다 시스템에 사용하는 이제 모드버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뭐 2021년도, 2018년도 이렇게 제가 공부했을 때가 2018년도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공격 코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도 아직도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환경 구축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서들을 이제 작성을 해 나가는 것들은 고객사 쪽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으면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항상 연구하고 결과 보고서 작성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뭐 다 여러분들 가서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다 진단하냐 그러지는 않고 이 회사 자체가 이제 좀 요즘 최근에 있던 그런 환경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신입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은 갖추고 있으면은 좋다. 이런 것들을 만약 준비했다라고 한다면은 신입 입장, 신입 기준에서는 충분히 준비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필을 좀 할 수가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보안 시스템들의 API 연동 같은 거나 스크립트 제작을 통해서 장모화한 것들 저도 과정을 좀 만들었죠. 예를 들면 파이썬 자동화 업무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오신트 검색 서비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보안 시스템에 있는 그런 API들 특히 오신트 검색 서비스 API 활용들은 제가 파이썬을 제작하는 과정들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업무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자동 보고서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하고 좀 많이 관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및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환경마다 뭐 리눅스 같은 거는 이제 쉘 스크립트라고 보시면은 되고 뭐 윈도우즈는 이제 파워셀이라고 하시면은 되고 배치 파일이나 파워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파워셀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요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자동화 업무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것이 경험들이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인프라 진단에 관한 타이어는 이제 좀 필요로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인프라 진단 같은 건 SK 실더스 쪽에 보시면은 바로 이제 요 인프라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S, 웹와스,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장비,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를 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제 자동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자동화 돼 있습니다. 그만큼은 근데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거를 자동화 스크립트를 또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알고 있으면은 더욱더 좋겠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K 실더스 쪽에서는 이제 경력자들을 좀 많이 뽑고 SK 실더스 자체가 이제 보안장비들을 많이 도입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신규 구축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정책이나 보안 가이드를 수립할 수 있는 인원들도 많이 뽑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객 쪽에서 어떤 보안 솔루션들을 검토를 하게 되면은 보안성 검토를 해야 돼요. 그 보고서들을 이제 제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개인 PC 같은 경우 DRMT, DLP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침탐지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웹방압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바꾸니까요. 거기에 맞는 보안성 검토들을 이제 모이익힌 관점에서 점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루트 관리자 입장에서 보안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가이드를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안 담당자들도 알아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걸 이제 컨설턴트한테 이제 맡기는 경우들이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업무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하여튼 모이익힌 분야는 이 부분이 더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업체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경력자 관점에서 이제 여기서 작성을 한다 한 거라고 보시면 되지만은 신입을 현재 진입하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방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익히는데 이런 단어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줬던 이 보안 가이드들, 책들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